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25번째 페이지. 잡지사는 먼데이가 썬데이죠. 피곤한 월요일을 일요일처럼 즐겁게 만들어주는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휴일같은 남자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거 아시죠. 이용씨가 처음 만들었던 노래가 10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9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9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앨범 공장이 약간 지체가 돼서 앨범이 발매가 늦어지는 거예요. 빨리 9월의 마지막 날에서 10월의 마지막 날을 한 달 뒤로 밀어.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이 임시공휴일이 됐습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이 됐는데 상관없이 또 열일하시나요? 일을 해야죠. 여기서 퀴즈. 왜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일까요? 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일까? 내가 알았는데. 알았는데. 우리가 수복한 날. 서울 수복한 날 아닌가? 그건 9월 28일. 9.28 서울수복이고. 뭐죠? 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천상륙장전이 9월 15일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수복이 9월 28일. 9.28 서울수복. 그리고 우리 군이 우리 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넘어서 북진한 날이 10월 1일. 그게 10월 1일이구나.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썸문답은 전 세계 이색공휴일과 기념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 어떻게 규정되나요? 일단 대통령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경일은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전충일 등등등. 보통 약간 15일이라고 하죠.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자는 이날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왜 쉬어져야 되는데? 어느 회사가 안 쉬어요? 진짜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제보 받습니다. 쉬어줘야 됩니다. 5인 이상. 그러면 뉴스소에 넘기나요? 이거를요? 넘기죠. 왜 넘기요? 우리가 하지. 넘겨도 그런데 거기서 안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넘깁니다. 한판 성분이 넘을까요? 그러면? 넘겨요. 다 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공휴일에서 빠진 날들도 있죠? 식목일 4월 5일도 공휴일이었는데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 저번에 다룬 것 같이 4월 5일이 논란이 좀 되긴 돼요. 왜요? 4월이 너무 덥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4월에 나무를 씻는 것이 적절한가? 그래서 나무를 씻는 날을 약간 3월 초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기온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약간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하죠. 진짜 식목일 예전에 쉴 때는 아버지랑 나가서 모종삽 들고 진짜 나무도 심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가면 화상이 보여요. 머리에요. 너무 더워졌다. 그리고 재헌절도 7월 17일이죠. 이거는 2008년도에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고 이거 다 말씀드릴게요. 왜 7월 17일일까요? 재헌절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선생님한테 맞았거든요. 왜요? 이거 답을 모른다고. 재헌절 왜 7월 17일이죠? 국사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저때만 하더라도 오늘 3일이야. 3번 일어나. 이거 있잖아요. 3번 재헌절이 왜 7월 17일이야? 제가 했던 대답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릴이라서요? 말 마! 기릴이야! 지금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선생님 마음도 약간 이해는 가. 약간. 약간 이해 간다고? 왜 여기서 이해 가면 난. 기리리 몸이 가고 있어요. 기리리. 기리리. 기리리지요. 나쁜 날에 정하면 안 되죠. 아직도. 학력고사 기출 문제였대요. 이게요. 김광규 씨처럼. 뭐라고요? 김광규 선생님처럼. 김광규 아버지 뭐. 나게 마셔! 야! 기릴입니다. 기릴입니다. 아 그렇군요. 왠데 정답이 뭐예요? 그래서. 정답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릴로 알고 있습니다. 기릴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면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이 1392년 7월 17일이야. 그걸 기념해서 7월 17일이 제한절이야.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 진짜예요? 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이. 뭔 선건이야? 제헌이랑.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왕으로 직위회를 한 날이 1392년 7월 17일이래요. 진짜 이거 몰랐어.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릴보다 더 좋은 답을 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저였어도. 기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직위했겠죠. 그렇습니다. 임시 공유일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법정 공유일 이외에도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시 공유일을 정하는데. 이것도 5인 이상 사업자는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제보 맞습니다. 여러분들. 안 지켜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한 판 승부에 넘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첫 임시 공유일의 역사도 알아보겠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놀랍게도 1962년 4월 19일이 첫 임시 공유일이었습니다. 4.19 혁명 날이죠. 왜냐하면 바로 한 해 전인 61년도에 군사 구태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약간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해인 62년도 4월 19일을 혁명기념일 공유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랬구나. 그 이후에도 임시 공유일이 지금까지 약 60차례 있었다고 하죠. 임시 공유일 뭐 하실 거예요? 내일요? 네. 저는 뭐 열심히 또 우리 아이템 모아나 이런 걱정하고 사색에 잠겨야죠. 출근하시나요? 출근 안 하죠. 안 하죠. 저희는 하면 특근 신청하고 수당 받고. 절차 지켜야지. CBS는 좋은 회사예요. CBS가 5명 이상은 되잖아요. 5명 이상 되죠. 충분히 되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해서 우리가 쉰 적이 있어요? 이게 뭐야? 아폴로 11호 때문에 우리가 쉬었다고? 아폴로 11호가 일단 1969년 7월 21일 날 달 착륙을 했는데 이게 전세계적으로 생중계가 됐어요. 물론 녹화 중계를 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공식적으로 인류가 최초로 토끼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러 달에 간 거잖아요. 그때 전세계에서 저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토끼가 살고 있던 달에 토끼가 없구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녀말이잖아요. 어떤 거예요? 닐 암스트롱이. 아직까지 그걸 헷갈리신 분이 계세요. 달에 간 사람이 루이 암스트롱 알고 계시는데 루이 암스트롱은 I said dreams of blue. 가끔 랜스 암스트롱 사이클 선수랑 또 착각하는 분도 계시고. 닐 암스트롱이 딱 발을 딛자마자. 내가 지금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내가 지금 닿는 발자국은 작은 한 발자국이 몰라도 인류에겐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저걸 기념하기 위해서 봐라 TV로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 88올림픽이 열렸던 88년 9월 17일. 또 우리 또 2002년도 월드컵이 벌써 22년 전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폐막 다음 날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응원한다고 그때 밤새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요. 응원하라. 수고했다. 하루 쉬어라. 우리 4강도 갔겠다. 저는 차가 박살났습니다. 그때요. 진짜로요? 피해자 중 한 분인가요? 그런데 기분 좋게 박살난 걸 용인했어요. 저는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4강을 갔고 내 차가 박살났는데. 포르투갈전인가? 그러니까 강남역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더니. 제 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집 출고한 지 6개월밖에 안 돼. 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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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 대한민국 벌써 후드는 우울어지고 있어요. 빵빵빵빵빵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세요를. 이걸 빵빵빵빵빵 이러고 있어요. 빵빵빵빵빵빵. 그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리라는 뜻이었구나. 기분 좋게 박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처리 다 됐습니다. 나라밖 이색 공휴일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인구가 30%에 육박하는 일본에는 경로의 날이라는 게 있다던데요. 1947년도에 일단은 일본의 발전의 공을 세운 이런 노년 세대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일단 시작은 늙은이의 날로 시작을 했거든요. 늙은이의 날이 약간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노인의 날로 바뀌었다가 일단은 경로의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휴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미국같이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일이 매년 똑같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땡스기빵 추수감사들도 10월 11월 몇째 주에 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우리는 요새 이제 임시공휴일이 많이 지정되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일요일 걸리고 토요일 걸리고 이러면 좌절하고 그랬잖아요. 칼렌다 회사에서 받은 다음에 넘겨보잖아요. 올해는 아이고 수요일이네. 이게 월요일만 돼서도 진검다리가 아니라 토, 일, 월, 삼일 연속으로 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요일제로 하면 그 걱정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공휴일들이 많아요. 이거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동네가 싹 다 놀아요. 그래요? 문 닫아요. 그러니까 편의점 빼고는 거의 문 닫거든요. 그래가지고 밥 싸먹으려고 해도 식당 문 닫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칼렌다에 일본 공휴일은 체크하고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일본 여행이요? 네. 뭐 왕왕 갑니다. 아 그래요? 왕왕. 저는 가지 않고 사지 않습니다. 갑자기 덫을 놔 진행자한테. 알겠습니다. 심지어 공휴일이 어찌나 많은지 전 국민 체력 향상을 목표로 공휴일이 된 날도 있다고요. 일본이 이제 전후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에 거의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었죠. 솔직히요. 그런 다음에 경제 도약 계기가 된 것이 1964년 도쿄올림픽이었거든요. 도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국민 체력 증진을 위해서 체육의 날. 체육기념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10월 10일로 정해졌다가 2000년도부터는 일본에는 해피 먼데이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해피 먼데이? 해피 먼데이는 썬문다파는 오늘 먼데이가 해피 먼데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본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라. 가지 않고 사지 않는데. 가지 않고 사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월요일이 아니라 몇째 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공휴일을 다 월요일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요? 2, 6시라고? 그렇죠. 공휴일을 다 월요일로 밀어버리면 토, 1, 월, 금요일 오전 근무 하면 약 4일 정도는 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은 정말 해피한 날이구나 해서 월요일로 몰아진 그 공휴일을 해피 먼데이라고 하고 그 제도를 해피 먼데이 제도라고 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건 한번 도입해보는 건. 그런데 요새는 또 임시 공휴일을 잘해줘서 딱히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간. 그렇죠. 임시 공휴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날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이것도 체크하고 일본 여행 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선진국 가운데서 공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16일이에요. 16일이기 때문에 G7 국가 가운데서 가장 많고 영국이 참 불쌍합니다. 공휴일이 8일로 일본의 절반밖에 안다고 하죠. 그래요. 그래도 축구 볼 거 다 보고 월차 연차 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다 보러 가더라고요. 박싱데이 다 챙기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맨유예요? 아스날이세요? 저는 딱히 EPL은 정해진 기회였어요. 국내 축구로 만족하시겠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전 화이팅. 대전도 축구팀이 있나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축구 특별시예요 대전은. 대전이요? 네. 부산의 야구 특별시인데 어떤 팀이 있나요? 부산의 야구 특별시예요? 특별시들이 성적이 전반적으로 안전. 특별시의 기준이 뭐야? 맞아요? 대전 축구 특별시거든요. 그래요? 한화 요즘 잘하고 있죠? 롯데보다는 잘하고요. 도발 도발. 롯데보다는 잘하고요. 팩트니까. 부산 시민이 하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본은 별의별 기념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아니더라도 스타워즈의 날, 귀의 날, 좋은 부부의 날 이런 기상천외한 기념일들이 있다고 하네요. 일본이라고 하면 고양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고양이. 길거리에 방울 달린 고양이도 많고 방울 달린 고양이는 일단은 물론 길고양이일 가능성도 있지만 케어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네크라고 하는 손 올리는 고양이. 가게 입구에 있는 애. 이거 잘 보세요. 환영의 뜻인데 고양이가 오른손을 흔들면 돈 많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고 왼손 많이 흔드는 것은 손이 많이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둘 다 똑같은 말이 들리겠지 보니까. 고양이도 뭐야. 그러니까요. 약간 왼손이 더 약간 가식적이네요. 속내를 숨기고 있네요. 손님만 많이 들어오세요. 돈은 뭐 나중에 부차적인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감손을 잃은 고양이는 못 본 것 같아요. 둘 다 많이 들어와라. 잡지사도 구독자 많이 늘어라 이거고 수익 많이 늘어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2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고양이 날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울음소리도 일본에서는 냥냥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이가 뭐예요? 니. 있지 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 히라가나 갔다가나. 히라가나죠. 히라가나로 푼 걸 보면 냥이 아니라 니 앙으로 적어요. 니 앙. 니 앙 니 앙 니 앙. 그래서 있지 니 니가 고양이를 상징한다고 해서 2월 21일이 니 앙 니 앙 니 앙. 여담이지만 이 2월 22일은 고양이 날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닌자의 날입니다. 왜요? 있지 니. 닌자. 니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갔구나. 이건 일본 고양이의 날이고. 우리나라 고양이의 날은 9월 9일. 슬기의 고양이의 날은 8월 8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뤘었죠. 그랬나요? 오프닝이 편집작에서 다뤘었어요. 지식 과부하예요. 다소 엉뚱한 국경일도 만나보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멜론의 날이 있습니까?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멜론이 특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멜론이라기보다는 조금 모양이 다른 멜론이거든요. 수박이나 그냥 옛날 박 느낌입니다. 그렇죠. 약간 발로 밟아서 쭉 느린. 길쭉한 수박 느낌. 길쭉한 멜론인데. 그 멜론을 약간 뭐라고 할까요? 홍보 등등등을 하기 위해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멜론의 날을 또 지정해서 파티를 연다고 하죠.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 멜론을 좋아해서 이 날을 제정했대요. 대통령이 또 오이를 좋아했으면 또 오이의 날이 될 뻔했네요. 마라탕 좋아했으면. 마라탕은 아니죠. 그러지 마라 제발 진짜. 알겠습니다. 국민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나라죠. 부탄 같은 경우에는 첫눈 오는 날이 공휴일입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그렇다고 이 노래가 부탄의 애국가는 아닙니다. 부탄 가보셨다고 그랬죠? 부탄 자주 가죠. 자주 가요 심지어? 부탄을 자주 가세요? 부탄 자주 가. 꽤 갔어요. 우리 공항의 비행기 역사일 때 굉장히 활약했던 나라가 부탄입니다. 부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부탄 착륙할 때 파로라는 도시의 공항이 있는데 착륙할 때 심장이 되게 쫄깃쫄깃해져요. 히말라야 산의 산맥을 정말 지그재그로 날면서 고개비행을 하면서 에어버스가 착륙하거든요. 바로 창밖에 여자 조용필 도래고 창밖에 히말라야 산맥이 눈 코앞에 있어요. 그거에 지금 중독돼서 자주 부탄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거에 중독되면 뭐. 답이 없어요. 지포공항 착륙은 착륙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천문 오는 날이 공휴일이야. 부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별로 나올 소스가 없어요. 정말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딱 두 개가 국민 소득 소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히말라야 산맥 바로 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 가지고 수력발전. 수력발전한 거로 바로 밑에 있는 나를 인도에 팔아요. 그렇군요. 이게 내셔널 인컴 1등이고 두 번째가 관광 수입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썬킷 말 듣고 나도 부탄에 관광 가야지. 부탄은 개별 관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여행 가 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데 방 안에 앉아서 이 컵라면만 먹자. 왜요? 내양적인 사람 비하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약간 와서는 돈 써라 해 가지고 부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여행만 가는 거거든요. 가이드 붙여서. 가이드 붙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눈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뭐라고 할까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수력발전을 통해 가지고 인도에 가답할 수 있습니다. 첫눈이 오는 날은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 첫눈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왕왕 약간 다르다고 하죠. 어디까지가 첫눈인가. 우리도 설악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서울 시내 첫눈이 온 것은 관측소에 어디까지 와야지 첫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첫눈 오는 날 굉장히 특별한 날 아닌가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트렁크에 이제 그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반바지를 갈아입는 날. 그건 끝까지 버텨보려고요. 올해는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아재와 또 mz세대의 차이 거점이거든요. 눈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눈이 오면 될 생각이 없는데요. 저는 짜증나요. 왜요? 치워야 돼서. 집에서 cbs까지 30분이면 되는데 1시간 걸리겠구나. 저 눈 좀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하얀 첫눈이 오면 슬퍼요. 이장석 선생님 노래 좀 바꿔주세요. 하얀 쓰레기다. 슬퍼하세요. 하늘에서 하얀 쓰레기가 온다고요. 알겠습니다. 부탄에는 첫눈 오는 날이 공휴일이었고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아드와 승전 기념일이라는 날이 있다던데. 아드와 승전 기념일. 아직까지 이디오피아라고 발음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죠. 에리조나를 아디조나라고 하시고.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우리나라 6.25전쟁 때 참전을 가장 먼저 지지한 나라죠. 경제국가이죠.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1896년에 아드와 계곡이란 데서요. 당시 유럽 열강. 쳐주죠. 유럽 열강까지 약간 발목을 걸쳤던 이탈리아. 혹시 뭐 심판이세요? 국제 심판이세요? 누구 쳐주고 말고. 아니 이탈리아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1차 된다도 그렇고 2차 된다도 그렇고. 좀 애매해. 좀 애매해. 유럽의 당나라군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죽했으면 2차 대전 때는요. 히틀러 나치 독일과 한 패드 했잖아요. 무솔린의 이탈리아가. 나중에 히틀러가 짜증 냈어요. 아 쟤네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미국 편에 붙었으면 1개의 연대로 박살낼 수 있었는데 우리 편이다 보니까 20개의 연대를 보내줘도 제가 지고 있다. 수준이 안 받는다. 수준이 안 받는다. 라는 이탈리아와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인 아드와라는 계곡에서 에티오피아군과 유럽의 당나라군 이탈리아군이 격돌을 벌여가지고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군을 격파시킨 승전기념일. 그러니까 아드와는 에티오피아인은 지명인 거죠?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는데 막아냈다는 거죠? 그렇죠. 에티오피아의 전승기념일입니다. 최대 국경률 중에 하나예요. 네.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왜 침략했나요? 참 짜네요. 누가요?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왜 그랬을까. 이게 1869년도에 스웨지 오너가 개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걸요. 기술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지중해에서 홍해. 모세가 갈랐던 홍해를 통해서 바로 아라비아만과 인도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길목에 있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였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프랑스가 스웨지를 먹었으면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먹어서 거기다가 휴게소 하나 만들어볼까 해서 무리수를 더 가지고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거거든요. 침공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왔다가. 깨졌어. 에드와 계곡에서 박살이 난 다음에 유럽의 당나라 군대라는 오명이 붙어 그랬습니다. 아 아드와 계곡에서. 아드와 계곡에서.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어디 식민지나 이런 경험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 드물게. 물론 2차 대전 때는 이탈리아에 잠깐 식민지가 된 적이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은 영국과 프랑스 또는 벨기에의 식민지로 전락을 한 상태였거든요.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지켰던 나라가 일단 동부의 에티오피아와 서부의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인데 라이베리아는 좀 치면 안 돼요. 왜요? 그 나라는 미국이 흑인 노예들을 우리가 노예로 부리기에는 너무 인간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흑인 노예들을 다시 미국에 있던 모은 다음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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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 노예들 원래 고향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그러면 서아프리카에 아무데나 내려드려라. 그래서 내려드린 곳이 라이베리아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베리아 지금 있는 분들은 대부분 조상들이 서아프리카에 있다가 미국 갔다가 국기가 미국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별 있는 부분 이것만 다르고 똑같아요. 라이베리아도 리버티 자유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라이베리아가 독립을 지켰던 것은 약간 미국의 입김 때문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기 힘으로 독립을 지킨 것은 에티오피아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휴일을 만들 정도로 자부심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는 여러분 에티오피아 커피 드세요. 마라톤도 에티오피아. 그렇죠. 그렇죠. 에티오피아에서는 새해 첫날을 가을에 맞습니까? 이게요. 에티오피아 놀러 가실 분들은 달력과 시간을 조금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지 않습니까?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서 16세기에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가 선포한 달력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이전에는 유럽과 전 세계는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걸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리우스 시저스 이름을 따서요. 이게 한 1,000년 정도 율리우스 달력을 유지를 했었는데 코페론드 코스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율리우스 력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년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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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날이 365일 정확하게 아니라 365.2...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1,000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10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레고리 13세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래? 그럼 1,000년이 지나면 10일이 더 늘어난다고? 그럼 부활전도 날이 바뀌어야 되고 절기가 바뀌네? 야, 10일 빼. 달력 다시 만들어. 해서 10일 빼고 다시 만든 게 그레고리 역인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주도를 했잖아요. 정교들.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 에티오피아 정교. 교황청에서 만든 그레고리우스 달력 우리 인정받아요. 안 받아? 안 받아. 딱신들 하세요. 우리는 원래대로 율리우스 역을 하겠다 했는데 러시아 정교도 그렇고 그리스 정교도 그렇고 나중에는 국제 공룡 달력이니까 그렇죠. 불편하니까. 불편하죠. 그레고리우스 역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끝까지 우리는 율리우스 역을 쓰겠다. 이 나라가 자부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 나라네. 그렇죠. 여기서 달력이 틀리다가 아니라 달라요. 우리와는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국제 달력도 이 나라에서 혼용해서 쓰겠지만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2014년이잖아요. 거기 에티오피아는 지금부터 7년, 8년 전을 살고 있어요. 연도가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레고리우스 역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서기 1년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리우스 역에서는요. 특히 이 에티오피아 정교에서는 다니엘서라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태어난 것은 서기 1년이 아니라 기원전 7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2024년이 아니라 에티오피아는 2018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혹시 나 과학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살래 하시는 분들은 에티오피아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참 에티오피아 자존심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시스템 지키겠다 이건데 에티오피아는 하루를 일출과 일몰 두 때를 기준으로 해요. 해가 빡 떠오르는 오전 6시 우리 기준으로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렇게 돼요? 낮 0시. 그리고 12시간 후인 해가 지는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6시가 밤 0시예요. 밤 0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전 11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티오피아 우리 아침 7시 있죠? 우리 아침 7시는 에티오피아 시간으로 낮 1시예요. 그렇죠. 오전 1시. 낮 1시. 그러니까 해가 뜨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 잘 보세요. 여러분 계산 잘해야 돼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 해 뜨는 오전 6시가 에티오피아로는 낮 0시예요. 낮 0시. 낮 0시. 그러니까 우리 아침 7시는 에티오피아 낮 1시예요. 7시에 에티오피아 모닝커피 한 잔 하고 싶으면 낮 1시에 만나자.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는 저녁 7시는 에티오피아는 밤 1시예요. 독특하다. 이거 좀 알아두고 가셔야겠네. 진짜. 그냥 에티오피아. 글쎄요. 가실 일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이 영상 써야 됩니다. 그렇죠. 에티오피아 대사관 이 영상 홍보 이상으로 쓰셔야 돼요. 가시는 분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커피디스를 가시겠죠. 자연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가이포크스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가이포크스데이. 가이라뇨. 가이포크스데이. 매년 11월 5일 영국에서 이거를 페스티발로 즐기는데 가이포크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나너머스라고 인터넷 해어 그룹도 저 가이포크스를 상징으로 쓰죠. 마스크요. 해커 그룹도 저 가이포크스를 상징으로 쓰죠. 마스크요. 이게 엘리자베스 1세 다음의 제임스 1세라는 영국 왕이 등장을 하는데 제임스 1세 같은 경우는 그때가 영국 굉장히 복잡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가 생기고 이른바 국교와 신교 갈등. 카톨릭과 개신교죠. 개신교의 국교 신교 갈등이 엄청난 때였는데 제임스 1세 가이포크스가 활동하던 제임스 1세 때 때는 정말로 영국 국교죠. 개신교를 국가에서 장렬하던 때였어요. 당연히 영국에 있던 카톨릭 신자들은 위축을 했겠죠. 그때 가이포크스와 그의 친구들은 안 되겠다. 지금 개신교를 밀어붙이는 제임스 1세를 폭사시켜버리자라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지하실에 폭약을 재해놓고 제임스 1세가 오는 시간을 맞춰서 폭약을 터뜨리기로 했는데 사전에 적발이 돼요. 사전에 적발이 되면서 가이포크스가 처형이 되는데 카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개신교 연구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가이포크스의 처형을 축하할 일이겠죠. 물론 사람이 종로 가서 축하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가이포크스가 처형된 전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포크스 데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처형된 날이에요? 처형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여담인데 가이포크스의 이름이 가이잖아요. 그때부터 영국에서는 우리 짜식 놈 이런 호칭 대충 부르는 호칭으로 가이를 쓴 거예요. 가이포크스 때문에? 네. hey you guys. hey you. 몰랐죠? 몰랐지. 잡지사 최초. 이건 진짜 몰랐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수라는 무슨 역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약간 비하할 때는 다 철수라고 불러. 철수들아. 철수들아. 핸섬 가이. 저요? 네. 그건 기분 좋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이색 공휴일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오늘 공휴일 기념일에 대해서 썬킴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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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